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고마즈 골고마입니다 오늘은 브로고고마 오늘의 브롤러는 브롱 오늘의 이벤트는 핫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팀 2명의 브롤러가 모두 아래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상대팀 브롤러가 핫존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공격을 해줍니다 상대팀 브롱의 공격을 받아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대팀 브롱이 특수 공격을 들고 위쪽 핫존으로 이동합니다 공격은 피했지만 특수 공격은 피했지만 위반 공격을 막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점유율은 52대 30으로 20% 정도 앞서 나갑니다 상대팀 브롱의 특수 공격을 막고 두 번째 보완합니다 특수 공격으로 상대팀을 방해하고 가운데 각종에서 범위를 나타납니다 80대 60, 20% 정도 점유율 앞서갑니다 상대팀 브롱의 공격을 막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대팀 브롱의 특수 공격을 막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5% 남았습니다 루틴 승리합니다 승리로 게임 방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